이보입니다. 1부는 고정될 거라니까 달아놓을게요. 며칠 뒤에 올라온 후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요 후기를 따로 쓸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셔서 그 감사함에 이후 어떻게 됐는지 쓰는 게 예의인 것 같아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남편이 자기 엄마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저는 저희 부모님께 여기 글을 올리고 댓글을 보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러다가 이혼을 완전히 결심한 이후에야 처음으로 남편이 저한테 년이라고 했다는 것과 그릇을 집어던진 얘기까지 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엄청 많이 놀라셨고 또 남편과 시모가 함께 왔다는 이 말에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당신들 너무 멀리 계시니까 당장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 끝판 대로 저희 집 가까이 사는 저희 외삼촌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외삼촌이 바로 달려와 주셨어요. 사자 대면이 된 거죠.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끝끝내 의견의 간격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일단 저를 보자마자 자기야 미안해 전부 내가 잘못한 거야 용서해줘 등등등 전혀 진심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하긴 했는데 더 웃기는 건 뒷말이에요. 나는 그냥 집에 있는 네가 나 없을 때 너 먹고 싶은 음식으로 얼마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먹는 저녁만큼은 내 식성을 좀 더 배려해 주길 바랐을 뿐이야. 다른 거 없어. 그리고 그릇을 집어 던진 거는 이건 너 때문이잖아. 네가 다짜고짜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이혼한다고 소리하니까 야 솔직히 이거 얼마나 생각없고 이기적인 행동이냐. 그래가지고 순간 욱해가지고 화가 나서 그랬던 거야. 이럽니다.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사과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웃기는 게 자기는 옛날 어릴 때부터 그랬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뭔가 조심성이 없고 편하게 대하는 그런 성격이라 그렇게 말을 한 것 뿐이지 뭐 진심이라든지 악의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말이야 똥이야? 여하튼 남편의 이 말에 그래 우리 진짜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혼 생각도 더더욱 확고해졌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게 뭔 소리냐? 가까운 사람한테 왜 조심을 안 해? 나는 나랑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애정을 깊게 주는 사람이야. 봐봐 우린 역시 안 맞잖아. 라고 했더니 본인은 남편 본인은 저처럼 그렇게 매 순간 긴장을 하며 불편하게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평생 이렇게 살겠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아 그러냐? 나는 말이지 편하다는 이유로 가장 아껴주고 가까워야 할 내 남편에게 욕이나 쳐듣고 또 남편이 박살린 그릇이나 치우며 살아갈 자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린 오늘부로 이혼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때부터 말을 제대로 못하는 당신 아들을 대신해서 어머님이 시어머니가 그래요. 아니 그래 그 상황에서 우리 애가 잘못한 건 나도 인정을 한다.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애를 우욱하게 만든 데는 이 책임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조금 조심을 하고 또 그렇게 살부비고 살다 보면 부부간 정도 들고 그러는 거다. 이러면서 어이 털리는 소리를 하더니 그 이후 진짜 정신나간 소리를 해요. 게다가 너 이렇게 애도 하나 안 낳고 고작 1, 2년 만에 이혼해버리면 어디 하자 있다 소리 들을 텐데 기어이 네가 자처를 해서 이혼녀가 되면 너한테 좋을 게 뭐가 있냐. 내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참에 네가 애를 가지면 이 집도 내가 공동명의로 해주마 라는 거지같은 제안을 합니다. 진짜 기도 안 차더라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이때까지 전혀 나서지 않고 조용히 듣고만 계셨던 우리 외삼촌이 나섭니다. 그 사도 너른 딸내미라 인연저년 하면서 밥상이나 엎어대는 남편이랑 부부간의 정 오래오래 쌓고 살라 하시고 우리 꽁꽁이는 이 집 며느리로 살게 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도 그냥 계속 아드님 주십시오. 예? 라고 저를 대신에 되받아 쳐주셨습니다. 너무 시원했어요. 그리고 저희 외삼촌의 발언 후에 이때는 진짜 놀랐나봐. 갑자기 남편이 울더라고요. 어? 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요.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면서 애원을 하는데 우리 외삼촌이 또 그래요. 그래, 마. 다음 여자한테는 절대 그러지 마라. 아! 새끼야. 저도 마찬가지고요. 울고 있는 남편 얼굴을 봐도 아무 감정도 들지 않고 그냥 피로감만 쌓이는 거야. 그리고 이때 느꼈죠. 도대체 우리가 같이 살았던 1년 반은 뭐였나? 정말 흠하겠어요. 뭐 그 이후로도 몇 번의 대화가 더 있긴 했는데 그 대부분이 시어머니의 한탄과 원망 섞인 소리뿐이라 이건 뭐 아무 의미도 없고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달 안으로 제 짐을 다 빼기로 했고 그때까지 남편은 시댁에서 지내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직 이혼이라고 하는 게 크게 실감이 나진 않는데요. 그래도 뭔가 후련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착잡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많은 분들의 조언 정말 큰 도움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이혼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쓴이 남편이 우는 이유는 반성을 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쓴이한테 사과를 하려니까 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런 거죠. 속으로는 분명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 겁니다. 제 경험상 이건 그냥 100%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댓글 맞아요. 슬프거나 미안해서 우는 게 아니라 겨우 이딴 걸로 내가 얘한테 굽혀야 돼? 이렇게 짜증이 나가지고 우는 거죠. 분노. 2번 야 그 와중에 쓴이 시어머니 임신 공격으로 주저앉히려는 개수작 정말 치가 떨리네. 그나저나 외삼촌 분 사이다야. 너무 시원해요. 3번 야 쓴이 외삼촌 말씀에 내 속이 다 시원해지네. 그렇지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특히 폭력성과 욕을 하는 버릇은 더더욱 못 고칩니다. 그냥 툭툭 튀어나오거든. 4번 결국 이혼하기로 하셨구나. 전날 남편이랑 시댁 쪽에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바람에 혹시 못 끌어낼까봐 걱정되게 많이 했는데 후기 글 보고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꼭 안전히 원하세요. 그리고 쓴이 혼자만 잘 먹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니까 능력도 좋은 것 같은데 혼자 벌어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능력도 딸리는 이상한 남자한테 걸려가지고 수발 더는 것만큼 옆에서 지켜보기에 개떡떡하고 그지같은 일이 또 없거든요. 너무 짜증나. 여하튼 잘 마무리하시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미리 이혼 축하드려요. 5번 아이고 저 그지같은 놈 질질쳐 우는 꼬라지 좀 벗어. 저거 분명 졸라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나오는 눈물인거에요 저거. 슬픈게 아니고 짜증나니까 우는거에요. 애들 땡깡 부릴 때 우는거 있죠. 딱 그거죠. 흐히히히히히히히 아니 이 여자 나한테 겨우 이 정도도 못해주는 거야? 아니 내가 왜 겨우 이딴 일로 이혼을 당해야 되는 거야? 속으로 요제랄 하고 있다 분명. 6번 고작 처먹냐 이 한마디에 헤어질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겠죠. 그 한마디로 본인의 인격을 고스란히 내비쳐놓고 아직도 그래 반성이 아니라 원망만 가득하겠지. 이건 평생을 옆에서 편들어주는 지 어메가 원흉이에요. 자식을 그리 키웠으니 잡자득이지만 귀한 남의 자식에게까지 피해준 거 이건 어떻게 보상을 할 거야? 제발 인격장애가 있는 인간들은 사회에 풀어놓지 말고 집에서 걷어먹이고 해라 좀. 엄마 말고는 그 지랄 감당해줄 사람 지고상 아무도 없다. 7번 다들 이혼 종룡하고 있네 이 그지같은 인간들. 그래 너희들 전보다 이혼이나 해라. 대답해. 이것도 뭐야 남편이냐? 넌 미터볼이나 처먹어라. 이혼하고 혼자서. 8번 저 시험에는 자기 딸내미가 인연저년 소리 들으면서 밥상이나 업고 소리 지르는 사위랑 살면 참 좋겠다. 사돈 앞에 자식을 잘못 키운제 석고대제 엎드려 절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아들 편을 들고 있네. 뭐? 공동명의? 아니 그게 뭔데? 애 낳고 나면 명의를 주겠다고 공동으로. 어이구야. 여하튼 쓴이 외삼촌이 제대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처음엔 물건을 던지고 그 다음엔 쓴이를 던졌을 거고 그러다 결국 이혼하게 됐을 거예요. 살아봤자. 맞아요. 이 참에 정말 잘 갈라서는 겁니다. 같이 돈 벌고. 아니 사실 쓴이가 더 많이 벌고 집안일도 몰빵인데 미트볼 그게 뭐라고? 그게 처먹고 싶으면 지가 하면 되잖아. 야 이 그지같은 인간아. 앞으로 두 번 다시는 결혼하지 말고 니네 엄마나 불에 처먹고 살아라? 미트볼 많이 먹어? 엄마가 해주는 거? 9번. 야 심어 말하는 꼬라지 좀 벗어. 결심 잘했네. 아내가 만들어주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감사히 먹어야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훤히 보인다. 아이고 꼬셔라. 10번. 뭐?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 미친 건가? 그리고 뭐? 고작 이런 걸로 왜 이혼을 하냐고? 아니 그럼 이런 걸로 이혼하지 뭐 다른 걸로 이혼하라? 도대체 이거보다 더 그지같은 일이 어디 있다는 거야? 11번. 애가 없는 게 천운이군요. 저놈은 솔직히 아직도 그래.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지금 상황을 모면하고 나면 또 어떻게? 또 저렇게 될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웬만하면 이혼해라 이런 소리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쓰니는 다릅니다. 정말 잘 결정하신 거예요? 12번. 뭐?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대한다고? 편하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야 이런 말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가 있냐? 걔 또라이네. 저도 안 가질 인간 잘 놨습니다. 편하게 대하는 것과 싸가지가 없는 건 엄연히 다른 건데 참 신기하죠.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아무튼 역시 그런 겁니다.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특히 이런 조력자가 있으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군요. 아무튼 감사합니다.